이게 뭐야, 이 엽! 어? 엄마! 엄마, 엄마, 이러나세요 하자! 아, 귀여워!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아이고! 진짜 많이 컸다! 많이 컸죠? 4살이구나! 조카랑 한 살 차이 있네! 엄마, 엄마 일어나세요 하자! 엄마! 불을 켜고 똑똑하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원래 찼죠?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아침에 일어나는 거 항상 하도 고와요 안녕하세요 저는 젠 엄마, 사유리입니다 가끔 젠 일어나는데 먼저 이모님이랑 장난감방 가서 놀고 있다가 배고프면 저를 깨워요 우리 예쁜 이모님은 우리 집에서 온 지 1년 더 넘었어요 정말 이제 가족 같은 이모님입니다 아, 이쁘다! 네! 깨부르면 안 돼! 네! 아니야! 요새 안 깨먹으면 침을 뱉어놔요 아, 더 싫어! 네! 노! 엄마 그거 하면 엄마! 하지마, 하지마 할머니 부를 거야 하지마, 하지마 할머니 누구죠? 하지마, 하지마 할머니 뭐지? 하지마, 하지마 할머니 부른데! 올라와, 올라와!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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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하지마 할머니 맞아, 우리도 저런 거 하는데 이놈 아저씨 오신다고 할머니, 할머니 하지마, 하지마 할머니 누구야? 나쁜 애기 어디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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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행동하며 하지마, 하지마 할머니 올 거야 할머니 가셨어 응? 어머니 이모님 진짜 같아, 완전 진짜 완전 찐이야 저런 단역 연기자가 어디 있어? 진짜 연기가 쩔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치? 그쵸? 팔이 안 되는 거지 저 이모님 연기자면 봉준호 감독님한테 소개해주세요 진짜로 진짜로 이제 아침 아침 먹어야 돼 아침 먹자 고수 딸기 이제 오이자에 앉아서 앉아서 먹어야 돼 앉아서 쟨쟨야 앉아서 먹어야 돼 말이 안 들어요? 애들 안 앉아 잘 싫다고 해 여기서 앉아 엄마 사과 먹을래 쟤한테 비밀로 사과 먹어야지 다 여기서 먹어야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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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맛있어? 딸기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 딸기가 좋아 딸기가 좋아 딸기가 좋아 웬일인지 엄마가 좋다 했다 사랑이 좋아? 엄마가 좋아? 사랑이 좋아 우리는 삶이한테도 졌어 쟤 포기 먹고 씻자 안 앉아 이래요 애기 있는 삶이 앉으세요 10 9 8 8 7 7 1 1 1 1 3 2 1 앉아서 네 밥 먹기 싫어하지 앉아 앉아 할머니 부러워야 되겠다 앉아 앉아 할머니 앉아 앉아 할머니 아 무서워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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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얼굴을 가리면 얼굴을 가리면 어떤 할머니가 되는구나 말이 들어요 이러면 진짜 가자 옷이 갈아입어야 돼 하하하 아 얼마나 에너지가 묻히겠노 쟨 오늘도 늦으면 선생님의 혼나 쟨 아이고 진짜 체력이다 체력 미치지만 하죠 아이고 힘들겠다 진짜 아침에 쟨 쟨 쟨 안 갈거야 아이고 이뻐라 가자 쟨 아 추워 생각보다 춥네 아 추워 추워 자 살아 걸어서 가시는 거예요 걸어서 가요 어린이집에 가까이에 있어요 고고고 어린이집은 가까운 게 최고예요 최고 아 이게 통쟁 끝났어 차 있어요 차 차 차 아 누가 왔다 누가 오는 거구나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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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쉿 어 누가 있는데? 어? 어? 남성분 설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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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차 있었다 어? 잘 있었다 어? 어? 남자친구예요? 아 이거 아닌 거 같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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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센스는 또 빨라 앉아 앉아 자기야 여기 약간 어색한 것 같은데? 이게 고석당에서 샀는데 귀엽지? 그리고 이거? 커플? 다 맞아? 저랑 사귀는 남자친구예요 남자친구예요 진짜 갑자기요? 남친은 우리 프로로 공개하는 거야? 우리 프로가 왜 최초가 많아요 아니 이게 너무 거짓말 같아 근데 나는 항상 밖에서 손잡고 돌아다녀는데 밖에서 그냥 알꽃달꽃하고 돌아다녀도 기사는 안 나왔어요 기사가 한 줄 안 나와? 주로 게 유명하신 분이지 아니 뭐 같이 뭐 손잡고 다니고 그러면 같이 손잡고 다니는데 기사가 안 나왔어요 제가 튜브를 만들고 있어요 거기서 운동하는 거를 저는 지고 싶어서 운동 잘하는 사람을 찾았다 보니까 그 미라클을 찾았어요 피지컬에 들어갔어? 피지컬에 들어갔어? 유명하신 분이네 마이크 달성 좋아하거든요 마초인데 약간 승진한 부분이 있는 사람이 좋아요 그게 바로 미라클이에요 진짜 이사연이랑 가깝다고 생각해서 제가 계속 대시했어요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대박이다 미라클이 미라클이 이름도 미라클이에요 아 자 그러면 잠깐만요 아니 그러면은 사귄 지 지금 몇 개월 됐다고요? 3개월? 작년에 12월에 사귀었어요 12월에 사귀했으면 지금 3개월이 좀 넘었어요 뭐 어떻게 누가 먼저 고백을 하고 제가 사귀자는 얘기는 본인이 먼저 제가 먼저 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아 누나 뭐 좀 이랬는데 나이 차이 어느 정도 있어요? 10살죠 10살 근데 외국 사람들이 별로 시기 안 써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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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긴 해 그렇지 웰스타일처럼 차이 날 수 있죠 항상 우리는 댄스 타임이 있어요 잘 누른다 어머 우와 하하하 좀 부끄러워하는 거 같아 미라클이 지금 춤이 발전이 아예 없네 아 진짜 귀여워 아하 약간 웃었대요 너무 진짜 같은 얘기였어 너무 좋아요 제 댄스 정말 가짜였으면 좋겠네요 하하하 제가 미칫처럼 춤을 추잖아요 그러면 귀엽다고 계속 자꾸 저를 귀엽다고 해요 이런 춤을 추는데도 귀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미라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천생연분이네요 실제라면 이렇게 많이 안는 커플이 있어요? 우리는 좀 줄리엔가님 줄리엔가님 아 줄리엔가님 제가 충격을 며칠 동안 못 헤어 나왔어요 멜로디가 너무 예뻐 아 전화 왔어 제니 오나? 제니인가 보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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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미라클을 가져비니 키테리요 하이 헬로 하이 미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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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 아 어머니시구나 나이스 미치유 나이스 미치유 나이스 미치유 한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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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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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아 나이스 보이 빅 보이 빅 보이 처음 인사하는 건가 봐요 사진에서만 봤었어요 아 이렇게 저 영상 통화는 처음인 거예요? 응 맞아 맞아 응 자 일본에 갔을 때 같이 가요 물론 물론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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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엄마도 되게 좋아요 미라클 저 역방에서 저러고 계신 거 아니지? 같이 보자 그럴 수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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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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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큐멘터리에요 이 시간에 가면 딱이야 이모 저 갔다 올게 다녀오세요 응 미라클을 왔다고 하면 젠이 엄청 좋아해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난리야 난리 다녀올게 이모 다녀오셔요 네 젠의 반응을 보면 이제 알 것 같아요 쟤는 거짓말 못합니다 그쵸? 그러니까요 애기는 과연 엄마 스카이 예이 엄마 스카이 좋아 와 엄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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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너나나나 예이 엄마 스카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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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단 따단 어? 쟤는 게 어색하지가 않네요 응 되게 좋아요 나 좋아 오케이 라이언 킹 라이언 킹 라이언 킹 우와 아이들은 또 놀아주면 좋아해 놀아주면 좋아해 순간은 또 아이랑 같이 놀아주는 거 아니에요? 미라클이 제니 너무 좋아요 미라클 미라클 안 오면 미라클 언제 오냐고 물어봐요 근데 애들은 이렇게 좀 낯을 가리다가 놀아주면 금세 친해지긴 해요 금방 친해져요 그러니까 친해졌을 때 컵만 땄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놀이터로 봤겠지 애 우는 거 편집하고 여기 여기? 목마 목마 목마를 많이 해줘요 근데 애를 잘 보내 레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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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니 잘 다녀왔어요 손 씻고 집에 돌아왔어 갔다가 집에 돌아왔어 응 어린 집 갔다가 돌아왔어 손 씻고 손 씻고 미라클 삼촌하고 같이 손 씻자 어 삼촌하고 같이 손 씻자 너무 친해 보이는데? 너무 친해 보이는데? 너무 친해 보이는데? 완전 의지 많이 한다 이제 케이크 먹으러 가자 이제 케이크 먹으러 가고 싶어 네 나이키게 케이크 감사합니다 해야지 이게 미라클 사왔어 우와 제니 제일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다 예 오늘 먹는 게 너무 많이 나와서 너무 힘드네요 자 앉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자기는 무리하게 안 먹어도 돼 그냥 조금만 먹어 맘마마 몸이 귀여워야 하니까 닭 가슴사를 먹는 사람이랑 케이크처럼 안 먹어요 너무 작게 먹으면 작게 오케이 어 고마워 근데 케이크를 왜 사왔어요? 우리한테 먹이려고 제니 좋아하니까 아 딸기 좋아한다는 느낌이네 조금씩 너무 커 다음에 또 사오지 제니 미라클 좋아 케이크 좋아? 미라클 좋아 케이크 좋아? 긴장된다 이거 진짜? 어? 미라클 좋아 케이크 좋아 케이크 좋아? 미라클 좋아 케이크 좋아? 미라클 좋아 케이크 좋아? 이름도 딱 부르고 그러니까 아까는 안 왔잖아 그러니까요 미라클 있으면 의자에 잘 안 자요 미라클이 없었을 때는 미라클이 없었을 때는 저는 혼자서 제니 들고 다니고 몸마다 하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지금 미라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마음이 든든해요 미라클이 마음이 순진하고 순순한 게 아이한테는 전달돼요 미라클 어느 날 되게 편해요 음 아빠를 만나기 위해서 만난다면 그 남자친구한테도 싫어하고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말 저도 좋아하고 제니한테도 좋은 사람이라면 만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미라클 아 어렵네 이거 오늘 진짜 어렵다 미라클 얼마나 힘이 센지 알아? 제니 봐봐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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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시작 좋아한다 뭔가 오케이 시작 우와 우와 엄마 예 예 예 이거 많이 해줘요 예 저거 피지컬백인데 뭐 엄마 가꾸해 예 예 엄마 멋있대 엄마 멋있대 예 엄마 가꾸해 와 애들은 저렇게 위에서 들어주고 이런 걸 좋아해 애들은 기본적으로 좋아하지 조카들이 맨날 해달라고 나도 해달라고 나도 해달라고 맨날 해달라고 예 놀아주는 거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힘도 좋고 쟤 늘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미소방 합격 미라클 합격 응 예 예 와 예 이모는 왜 올라갔죠? 이모는 왜 올라갔죠? 이모 왜 올라갔지 이모 이모 태운 거 좀 아니다 이모 가짜 아니야 이모 이거 진짜 가짜 같아 이모 가짜 이거 진짜 가짜 같아 평생을 대학로에만 있으시다가 티비 매체를 만나면서 갑자기요? 이모 왜 이렇게 웃겨 대단한 것 같아요 아 봉준호 감독님한테 가셔야 되겠네 봉태리 좋아하는 형들 진짜 인사자니까 이모 이제 미라클 안녕 해줘 오케이 바이 이따 봐 우리 거기서 만나자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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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었어 네 오케이 우리 꼭 오케이 바이 미라클 미라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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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봐 또 만나자 다음에 또 만나자 다음에 또 만나자 아 아 이거 헷갈리는데 아이는 거짓말 못해요 보니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